제가 여러분들 윤석열이 이번에 한동훈 사건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왜 분노를 했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에게도 엄정한 자세로 수사하라고 했어요. 좋은 얘기였거든요. 윤석열은 마치 조국 장관을 수사하는 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 같고 임정석 실장과 청와대 인사들을 수사하는 게 바로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거죠.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말은 그 권력을 이용해서 부정부패를 감추고 힘으로 누를 때 그게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조국 장관은 자기 딸의 표창창 문제나 자기 딸의 어떤 사모펀드 문제가 그 어떤 게 왔을 때도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으로 절대 막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건 살아있는 권력이 아닌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권력에 비리를 덮는 건 윤석열이에요. 본인이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자기 측근들의 사건을 뭉개고 그 사건을 인권부로 배당하고 윤석열이 가장 착각하는 살아있는 권력의 자세를 몰라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정말로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 다음에 2인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검찰에 수모를 당하면서 검찰에 출두를 할 때 얼마든지 힘으로 청와대에서 찍어누를 수가 있는 거예요. 수사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지금 청와대에 있는 분들은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검찰의 기준은 부정부패를 감추기 위해서 본인들의 권력을 통해서 수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권력은 윤석열이에요. 윤석열은 본인 측근들의 사건을 덮기 위해서 진짜 월권은 행사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게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특히 이 조중동이 윤석열을 영웅화시키는 거 이거는 정말 잘못된 말이고 정말 잘못된 프라임이다라고 생각해요. 문재인 정부에서 살아있는 권력이었으면 이렇게 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안 그래요? 근데 권력이 살아있다는 거는요 검찰을 쥐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검찰을 안 쥐고 있다면 칼이 있어야지 살아있는 권력인데 칼을 내려놨는데 살아있으면 뭐해. 무기가 어느 날이면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내버려 두고 있죠. 그렇죠. 제정신 차리게끔 얘기하고 그걸 이제 쥐려고 추미애 장관이 시작하고 있는 거고. 답답하죠. 진짜 윤석열이가 얼마나 살아있는 권력이냐. 자기 부인, 장고증명 이런 거 다 부인은 무혐의 처리하고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다 그러면서 무혐의 처리하고. 법원 판결문에 나와있던 장모와 장고증명 위조 사실을 지작하자 공소시효가 임박해갖고 일부 혐의만 기소하고. 이게 진짜 살아있는 권력은 윤석열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선택적 정의. 정말 이건 잘못된 것 같고 한동훈 사건도 지휘부를 지 맘대로 아까 말씀해줬지 대검 부장단 회의에 넘겨갖고 전문 수사단 회의에 맡기고. 이게 잘못한 거죠. 누가 진짜 살아있는 권력이고 정말 수사를 받아야 될 게 누군지. 정말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무조건 정권 대통령 하에 직권 여당이라고 그래갖고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비유가 잘못됐다. 여태까지 이명 박근혜 정권에서는 얼마나 권력으로 검찰을 찍어누르고 수사를 방해하고 모든 것들을 무혐의 처리하고. 그게 잘못된 살아있는 권력이죠. 박근혜 정권 같았으면 지금 윤석열 총장 날라갖고 한 100번쯤 날라갔을 거예요. 벌써 장고권 구속되고요. 장고권으로 해가지고 날라갔죠. 진짜 장고증 조국 사건이랑 똑같이 비교해볼까요? 표창장 하나로 사두내 팔총 조카 가족 동생 다 털렸잖아요. 장고증명서 안으로 와이프 사두내 팔총 다 털려갖고 장고증만 어떻게 만나나 은행 직원부로 해가지고 벌써 다 나왔어야 돼요. 그거 어떤 것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감찰 문망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럼요.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윤석열 자체가. 근데 이제 언론 들어서 윤석열도 눈치챈 것 같아요. 조중동도 윤석열의 한계가 오는 걸 느꼈는지 모르라도. 점점점 윤석열이가 살아있는 권력에 저항하다가 점점점 정치권에서 사태 압박을 받는 것 같이면서 영웅화시키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정치적 자산을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죠. 왜그러면 지금 대권 후보가 없거든요. 그렇죠. 황교안을 좀 밀다가. 어김없이 떨어지고 자기 스스로 존으로 죽는 줄 알면서 나갔다는데. 이제 다음 후보가 나오기 전까지 윤석열을 열심히 밀어보겠다 하고 있는데. 측은 하자 이런 거 볼 때 보면. 검찰이 오늘 세월호 수사를 다시 착수했거든요. 근데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을 노리고 있어요 지금. 쳐봐야지요. 그러니까 인간역 수사단장 내가 처음에 될 때보다 그 인간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많이 이상했죠. 이 양반이 정말 눈치를 잘 봐요. 상황 봐가지고 적당히 고비하게 되면 한 발씩 한 발씩 움직여요. 지난번에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생활 같은 거 보면 딱 선거 끝나고 얼마 안 돼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준석열이. 준석열이라고 보여주는 좋은 사인이죠. 참 빨리 도와드리고 손짓으로 날 보내? 아니 그렇게 볼 수 있다 좀 감싸주고 해야죠 이렇게. 같이 가자고 난 같이 못 가. 당신은 같이 안 갈 거야. 황교안 위를 수사한다는 것은 세월호 사건뿐만 아니라. 이 검찰이 계엄령 사건도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미국에 도망가 있는 누구죠? 이름 까먹었다. 조현천? 조현천이와 황교안이 계엄령. 그거 진짜 사실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제2의 5.28의 버금가는 획책을 했던데 그것도. 이러다가 내일모레 좀 조현천 잡아왔다고 할 줄 몰라요. 저기 인정공항이 내리고 그럴 줄 도 몰라요. 조현천 들어오면 또 언론이 이재용 덮고 덮을 거 많잖아 지금. 진짜 열심히 일하는 검찰이 있긴 있거든요. 그럼요. 제가 보면 검찰 중에 진짜 열심히 일하는 검찰이 많아요. 그 MB 사건에서 미국에 있는 로펌 거기서 이제 이명박 변호사 측에서 이제 이거 위조된 거다. 우린 믿을 수 없다라고 하니까 브이로그를 찍어왔어요. 미국 가서 그거를 확보하는 장면을. 너무 재판에서 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구나. 그건 정말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잖아요. 브이로그. 브이로그 찍어왔어요. 저 여기 도착했습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로펌 들어가갖고 이거 받는 장면까지 다 찍어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 일부 정치적인 검사들이 출세를 하고 그들이 모든 어떤 검찰의 중심이 되는 것 같지만 일선에서 열심히 하는 검찰들도 분명히 어느 조직들 간에 있어요. 앞으로 형사부 공판부 검사들이 중용될 걸로 보이는데 사실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형사부 공판부에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재판 들어가서 깜짝깜짝 놀랄 때는 대부분 이런 분들이라서 좀 응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치검사들이 왜 저렇게 눈에 띄냐면요. 그들이 이름이 자꾸 언론에 노출되면 이름이 노출돼야지 끝나고 나면 대형 로펌에서 무슨 칼잡이니. 저는 정말 이런 말도 너무 듣기 싫어. 무슨 검찰이 칼잡입니까? 아니면 김웅 검사처럼 의원이 되거나 이런 쪽으로 나가고 싶은 거죠. 어쨌든 윤석열, 결론을 짓자면 윤석열 지금 3연 초과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팀의 장관과 아직 2라운드가 남아있습니까? 어떠세요? 취재해 보시면. 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7월 이후면 윤석열 총장의 입지는 거의 진짜 한 발자국 정도만 남아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건에도 이번이 거의 마지막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인데 추미애 장관이 특수통 다 날리겠다. 그리고 형사 공판부 중용하겠다 얘기를 했고 그리고 결국은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하면서 윤석열 총장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거의 닫아버렸어요. 인사건을 주고 있고 추미애 장관이 딴 건 몰라도요.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추다를 크거든요. 그냥 정치의 5선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장용진 기자님이 보실 때 윤석열과 추미애 장관 이제 어떻게 보면 불꽃튀기에 붙었는데 윤석열에 남아있는 건 뭐 있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질문이 이번 인사에서 저번에는 누구는 제발 여기 남겨달라고 했는데 윤석열이 그릴만한 사람이 있나 그게 궁금해요. 지금으로서는 남아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단은 없어요. 어렵겠네. 현재로서는 남아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남겨달라고 할 사람은 혹시 있을까요? 구본근 차장? 구본선 차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남겨달라고 할 가능성은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구본선 차장검사가 차기 대권을 노릴 수 있어요. 차기 총장 자리를 노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 차기 총장? 네. 그런 분들은 어디 법무연수원 같은 데 보내야 되지 않나요? 법무연수원도 한번 갔다 오셨어요. 그분은 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반격을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반격을 끈덕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동안은 반격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고 반격을 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추미애 장관한테 한 방씩 얻어맞는 결과를 낳을 거예요. 일단 국회 법사위가 민주당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가서 국정조사나 이렇게 하면 검찰이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대해서 조직 전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좀 특이하게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이 좀 이렇게 좀 대결 구도를 보인 즉시 법세련이 갑자기 또 듣도보통 법세련 사진 뭐 이런 애들이 법세련이 추미애 장관을 고발을 해요. 검찰이 이거 수사할까요? 박용공장은 뭐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네요. 글쎄요 뭐 법세련이 보면 기회를 준 거가 될 수도 있지 않아요? 글쎄요 그게 기회는 빌미는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 검찰이 그런 이상한 빌미를 가지고 뭐 수사를 한다 하긴 했어요. 근데 이거는 불가능할 겁니다. 어쨌든 자기 지휘권자이기 때문에 지휘권자를 직접 수사하겠다라고 수사기밀우설이라고 하면서 했는데 그건 검찰이 하는 일이지 장관한테 할 일일 수 있는 고소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법세련을 수사할 수 있는 자충수가 되지 않을까 오히려 고발인 조사를 통해서 무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기회에 무덤 팠다라고 생각하고